ожно Verde 살았나 초관.. 어 오른쪽에서 미사를 잡죠 태양 쪽 방향에서 뭐가 있네요 Nice 형 선이 안좋잖아 나 아는데 형이 어떤친구인지 아는데 자 따끔하게 혼나자 왔으면 혼나와야지 어쩌겟네 절바라야지 들어올 때 못죽이면 나가서 죽어야 돼 왼쪽 아래도 한 3대 오는거같아요 더 호소로 이름도 땅커버리고 아래쪽으로 옵션 안쪽에 안버렸네 연락을 못하리네 자 오른쪽에 2대 지나갔네요 전망에서 오는 애도 하나 잡았고 저런거 들어오는거 빨빨리 커트 해줘야 편하거든 잘했다 아주 잘했어 PD레이더로 바꾸고 그중 잼인가 뭐라지요 거기 머리 위에 뭐하나 있는데 silky 어 들어오던 애 잼에 잡혔네요 스태드 스태드 1. 1. 2. 게임 하나 보이고요. 살았나? 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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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에서 미세라 정렬해. 해안쪽 방향에서 뭐가 있는지 물어보네요. 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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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1이네. 형 선이 안 좋잖아? 아는데.. 형이 어떤 친구인지 아는데? 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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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받아야 돼 들어올 때 못 죽이면 나가서 죽어야 돼 킹갓 제너를 사와애미 쏘는데 어디서 버텔려고 남은 적 한 대는 보돋고 오는 애들 피닉스 좀 깔고 뒤쪽에 맹구 있네 이게 귀한하네 멀어지고 없네 32km 아 근데 진짜 F15는 타면 탈 수는 느끼는게 정말 비행이 안정적이야 비행 안정적은 정말 좋네 원래 이게 좀 고속일때 좀 살짝 뻣뻣했는데 그것도 좀 덜해진거 아 정육을 제이슨 하려고 낙이 잡히면 막 쏘세요 열추줌이다 폭탄나네 민수 논란에 좀 콕콕 콕콕 안컴 아 요새 대공이 좀 아픈가 날아오는데 되게 위협적으로 여기 위협적으로 날아오고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리고 이글은 연료 날개 밑에 연료 두개가 이게 진리가 멋있어 시작부터 제이삼인가 시작인가 제가 이동하면서 제이삼이면 사출되버리는데 멈춰서 해야 돼 처음에 이제 무장 잘못하고 와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제이사를 해버린다 F15가 멋있다 생긴게 멋있긴 멋있다 그러니까 꽉 짜여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조작해보면 제가 타면 모든 앱 탑재 중에 가장 비행성이 좋은 것 같아요 공기역학적으로 안정적이다 되게 안정적이에요 날개 한두장 날라가도 기체가 자세제어가 되게 잘해요 55km 제계절 50km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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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하하하하 늑구형 빨강혼도 안 떴는데 런치도 안 와요 그런거야 왜그래 어비치워쳐라 견제지 견제 이쪽이 견제라고 생각하시오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 어디 안전이라고 이 놈 이 놈 시끼가 그 대가리 상실이 들어오나 빠지라 이거지 한발더 많은데 뭐 그냥 가 많은데 뭐 이제는 이제 킬 가기거든요 킬존이거든요 이제는 가지 이제 돌아오면 니는 이제 이제는 이제부터는 킬존이죠 몇번쩍 죽어요 확실히 속도상의 안정성도 진짜 이게 훨씬 좋은거 같아 죽겠는데 꼴이 죽을 꼴인데 그러니까 판탄 뭐야 판탄 판탄이 왜 있지 여기 판탄이 왜 있지 아 잡고 났더니 판탄 허허 무엇을 위해 싸우는건가 허허 판탄이 왜 있는거야 괜히 긴장했네 RWR이 안올린거 아니야 판탄 판탄은 RWR 없지 않아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성블록 역하거든 핸드폰은 아마 F15로 희한하게 지난번에서 피파이어를 잡았죠 이번에 판탄 잡았죠 이상한 애들 자꾸 잡는거 같아 F15로 이상한 애들이 자꾸 끌려 아까는 뚱파했었잖아요 방금 전파 응 아 근데 잡은건 아니잖아 아 아 안 잡았구나 어 미그 2초네 복수 자 이제 저기 가서 다이브 잘하면 되긴 하거든요 앱번 끄고 강제라고 해놓고 자 싸워 엠 하고 갑시다 시명타 애가 또 에너지 유지력이 좋아서 고고도 수입체 고고도 수입체 고고도 수입체 고고도는 아닌데 보이긴 보여 이렇게 뱃갈게 미세라 한 발 써놨어 저도 하나 써놨습니다 공격 Sheriff 기石 이것은 이쪽 아닙니다 하 이真的很 林 놀라 크리 자신을 뭔가 적는 아 미사일로 미사일 막았다 야 좀 치나 야 나 무장 다 썼는데 큰일났다 아 나 아직 연료탱크를 달고있나봐 나 귀환해야 되겠는데 연료 다 썼어 네 귀환하세요 살면 귀환할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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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고 그치라니 들어올건가 아 놀라면 들어와 어차피 스펙 많다 이렇게 좋겠다 한방어 여섯명이지만 문자는 여섯명 아닌데 종교 주 que 정신 종교 조교 조교 남빙 조교 조교 어? 아 내가 먹으면 되는건가 네 내가 놓으면 됩니까? 열 땡기 버리고요 어.. 시체가 미사일 썼어요 조심해 빨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시켰다 자 이거 끝내고 다음반부터 푸러끼 좀 하자 하실 분들은 안 남아있어요 죽었고 아까 나 미라쥬한테 당했었는데 미라쥬 넣어봐 꼭 싸우십니까 물론 같은 미라쥬는 아니겠지만 디모네랭이잖아 암킥도 반응 안하면 죽는데 힐 힐 힐 힐 밖에 안 남아있네 남은 적.. 고생했습니다 이글도 좋네 좋긴 좋다 일단 기체 조작감이 너무 좋다 이곳에.. 그리고 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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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